주말아침 생방송입니다. dj랩의 드라이브 뮤직 초대석인데요. 와 벌써부터 환영의 문자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는 라디오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벌써부터 이 기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이분의 인생 자체가 그냥 예술인 분입니다. 자 가수 정미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카메라를 보고 인사 한 분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참 반가워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과 직접 생방송에서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게 너무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역시 인사부터 기품이 남다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환영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님이 정미조 선생님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채널 고정할게요 하셨고요. 정진희 님. 정미조 님 환영합니다. 보는 라디오로 고정할게요 하셨고요. 천미자 님 어머나 어머나 무슨 일인가요. 정미조 님 벅차오릅니다.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이정 님께서는 대단합니다. 정미조 선생님 정말 뵙기 힘든 분인데 래피 님 섭외 능력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요. 지난주에 막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일요일 3부에는 우리가 자주 듣지 않는 노래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라디오 보면 옛날 노래 잘 안 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노래들을 트는 코너가 아예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난주 3부에 제가 노래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모시게 돼가지고 아주 제가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뭐 김신자 님 3595번 님 임정숙 님 1948번 님 신마리안나 님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환영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노윤택 님께서 정미조 선생님 반갑습니다. 5월인가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화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 퇴직 2년 남았는데 선생님처럼 활발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화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대미대 서양학과 4년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래는 한 7년 반 정도 하다가 졸업 후에. 그러면 선생님 노래가 먼저입니까 미술이 먼저입니까. 미술이 먼저죠. 아 미술이 먼저군요. 제 전공이 서양학과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79년도에 빠를 가서 다시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공부도 하고 거기서 끝까지 이제 막상학의 논문까지 다 써서 패스 되고. 그러고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그러면 연도가 몇 년으로 가야 됩니까 미술은 그러면 몇 년으로 가야 됩니까 미술. 그러니까 68년도부터 72년까지 그림을 학교에 다녔고요. 미대. 제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래요. 제가 75년생이거든요. 75년생. 아 그러세요. 미술을 먼저 하셨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는 언제 가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72년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아 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이와열대에 노래 잘하는 학생이 딱 하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냥 쫙 났네요 그냥. 맞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제가 졸업 후에 그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인기 절정에 이루어져서. 선생님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72, 73, 74, 75 이때 굉장히. 네. 이제 이제 그때쯤에 제가 이제 태어나는군요. 75년에 딱.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72년도 데뷔곡으로 그리운 생각 개여울. 아 개여울이 데뷔 연도에 했던 노래군요. 데뷔 앨범에 실린 곡이고요. 네. 그다음에 75년도에는 휴판을 보세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나온 노래군요. 그렇죠. 아 그걸 제가 지난주에 딱 또 3부에 들었던 노래 아닙니까. 아 아직도 굉장히들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76년도에는 송창식 씨의 불꽃 그걸 했고 78년도에는 야마 국제 가요제에서 이제 가창상을 제가 봤고요. 아 순서가 미용이 미술이 먼저였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야 그런데 미술을 하는데 이제 막 노래 잘하는 학생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수 데뷔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계속 그렇게 진짜 78년도에 야마 국제 가요제에서 우리나라 대표 가수로 나갔고 가창상까지 받았건만. 너무 72년도서부터 인기를 너무 쉽게 인기 가수가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쉽게 또 휙 버리고요. 아하. 그리고 항상 나는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경하던 예술의 듯이 파리로. 파리로. 네. 그림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떠났죠. 마침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2750번님께서 파리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정미조 선생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림과 음악 참 멋있었답니다. 오늘도 멋진 패션과 방송으로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 파리에서 일단 그때 정미조 선생님 알고 있었던 분이네요. 이분이 보니까. 네 그러네요. 그럼 최근에 이제 전시회를 하셨다는 거군요. 아까 그 문자 내용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리 가서 파리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에 야경만 그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붓에 묻은 얼룩이 너무 재밌어서 붓과 얼룩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작품 세계가 자꾸 흘러가는데 그런데 처음에 야경을 파리 목마르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파리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2미터 2미터 되는 큰 그림을 그렸는데 몽떼까를로 국제 그랑프리 거기다 냈는데 또 상을 받게 됐어요. 그 작품을 이번에 5월 17일부터 이와여대 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렸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파리 야경이 전시되면서 저의 야경 작품들 30여 점이 이와여대 박물관에 기증됐고요. 동시에 사실 이 전시는 좀 특별한 전시였어요. 뭐냐 하면 저희 미술 세계와 음악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미술 세계와 음악 세계를. 네. 그래서 제가 70년대에 앙드레 김 선생님 드레스만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20몇 점이 아직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겠네요. 그중에서 14점을 박물관에 또 기증하면서 그래서 앙드레 김 선생님의 아름다운 정말 우아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나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시대를 앞서간 의상들이겠네요. 그래서 그 14점이 또 전시도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앨범을 LP 앨범도 17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시되고 그 당시 제가 활동했던 걸 위주로 해서 제 사진들도 보여줬고. 그러면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박용수님께서 정말 귀하신 분 정미조님 오시니까 SBS가 아주 고품격 방송이 되었네요 하시면서 개요을 신청하셨고요. 뭐 박순미님 김태희님 은순이님 임현주님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개요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이 노래는 좀 이따 들을 노래고 개요을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을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요을 주저앉아서 아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 개요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 했잖아요. 선생님 듣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건 72년도 투비할 때. 완전 옛날 데뷔 버전 들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유 가수가 혹시 연락이 왔었습니까? 리메이크 할 때. 네 왔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배님 너무 개요을 좋아서 자기가 이제 노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서 그거를 저한테 또 앨범까지 선물을 해서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유가 좋아한 그 노래는 실은 2016년도에 37년 귀로 앨범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로 수록한 버전. 새로 제가. 편곡 싹 새로 하군. 네. 그 버전을 아이유 가수가 딱 듣고. 그렇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또 그 버전 개요을은 자주자주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은 또 원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네 감사합니다. 문자가 많이 왔어요. 천미자님. 와 개요을 참 좋네요. 김상우님. 이 노래 장모님이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신답니다. 아 그러세요? 4901번님. 그림과 노래 미모까지 다 가진 정미조님. 우리 시대의 자랑입니다 하셨고요. 김명한님은 와 정미조님 못하시는 게 뭐죠? 완벽 그 자체입니다. 부럽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그건 너무 과찬 있어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최근에 튜브에서 영상 보는 그 튜브에서 아주 조회수가 거의 지금 700만 회 가까운 그야말로 많은 사랑을 받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 노래의 제목은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퀴즈로 준비했거든요. 와 그런데 그거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선생님? 올 1월 달인데요. 어느 날 이 곡을 작곡하시고. 지금 들을 이 노래의 원작 작곡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가요 나의 아저씨 아이오 라운드라마 아닙니까? 아이오가 주연이었고요. 그거의 주제곡이에요. 그러면 그 노래를 만든 작곡가 분이 연락이 오셨군요. 박성혜 씨가 연락이 와서. 그래서 들어봤는데 손디아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잘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보고 또 다시 불러달래나. 박성혜 씨가 전화가 오셔서 선생님 이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군요. 저희 기획사를 통해서. 맞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들어보니까. 그리고 자꾸 노래를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 노래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뭐 고단한 하루 끝에 이렇게 되거든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야 이건 이 노래 참 괜찮은데? 해서 막 연습을 해서 이제 결국은 취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들어보고 이 노래는 나하고 안 어울려 했으면 안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이 노래는 내가 해야 되겠다. 연습할수록 이 노래의 깊이라든가 멜로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이따가 방송 끝나고 튜브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노래 이제 들어볼 건데 이 노래 제목을 제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제목 퀴즈로. 여러분 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시거나 아니면 대놓고 그냥 재밌는 오답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포기 나갑니다. 포기 1번. 여러분 정미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보는 라디오 안 누르신 분들은 얼른 눌러주십시오. 포기 1번. 얼른. 포기 1번입니다. 얼른. 포기 2번. 어른. 어른. 아이 할 때 어른.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포기 1번.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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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2번. 어른. 둘 중에 하나 고르시거나 대놓고 오답 보내주십시오. 샵. 103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근은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또 듣고 오겠습니다.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이야 참 우리 애청자분들이 지금 문자가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여러분 이 노래를 제가 퀴즈로 내드렸어요. 정미조 선생님이 부른 이 노래 제목은 뭘까요? 라고 퀴즈를 냈습니다. 1번 얼른. 얼른 보내세요. 얼른. 2번 어른.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데 와 시간이 광고 들을 시간인데 문자 몇 개만 제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9.1.1.5번님 와 숨소리마저 음이 되는 노래 처음이네요. 말문이 턱 막힙니다 하셨고요. 정서연님 명곡입니다. 이 아침에 정미조 선생님 목소리 듣게 돼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셨고요. 3109번님 야 역시 깊이가 다릅니다. 아침부터 짠해집니다. 눈물이 나요. 드라마 속의 장면도 스쳐 지나가고요. 주말 아침 아주 귀호강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님은 정미조님의 절절한 음색 너무 잘 어울리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따스하게 감싸주는 느낌도 있어 참 좋습니다. 유희자님 흑백 화면에 담백하게 읊조리는 듯 목소리 참 좋습니다 하셨고요. 1702번님 야 정미조 선생님이 이 노래 부르신 줄 몰랐습니다. 드묘 끝나면 제가 튜브 가서 바로 검색해서 볼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보니까 좀 할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녹음할 때. 그런데 지금 우리 광고 듣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 꼭 나눌 거니까 여러분 정미조 선생님께 궁금한 거 바로바로 또 보내주십시오. 샵 103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정미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보는 라디오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4부에서 또 만나요. 4부에서 또 만나요. 그대를 위해 내가 왔다네 DJ 랩이의 드라이브 뮤직. 자 여러분 오늘 초대석은 정미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우리 정미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문자들 질문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윤해나님은 정미조님 미소 지으실 때 치아가 싹 보이면서 보조개가 들어가시는 게 이런 소리 하면 좀 신뢰되지만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8541번님은 소녀 시절 LP를 턴테이블에 올려서 헤드폰으로 정미조 선생님의 노래 들으면서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노래는 제가 주로 밤에 많이 들었었어요. 이 아침에 들어도 아주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가 듣고 온 노래인데 이 곡이 지금 튜브에서 아주 조회수 그냥 거의 700만 회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민 위로송이 된 느낌인데요. 이 노래 제목은 뭘까요 라고 퀴즈 드렸습니다. 1번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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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어른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전에 들었던 이 노래 녹음할 때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녹음할 때 어떠셨습니까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날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하필이면 또 녹음날에. 그래서 이제 약속은 했으니까 가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본인 마음에는 안 드셨군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한 곡을 녹음하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성일 감독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컨디션 내가 좋게 올 수 있으니까 편집해 보고. 일단 오늘 녹음한 걸로 하되. 그냥 편집해 보고 좀 더 조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연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본인은 아주 그냥 만면에 미소를 띄면서 급족한 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다시 와서. 연락이 안 왔군요. 연락이 없어. 연락이 없어. 그래서 이야 걱정을 했죠. 선생님은 이제 흔쾌히 다시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냥.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음악 감독님 마음에 너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만든 노래니까.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군요. 그러면 지금 튜브에서 난리가 난 이 영상은 녹음실에서 촬영을 하신 겁니까? 네. 녹음실에서. 그날. 여러분 이따 방송 끝나면 꼭 한번 보십시오.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 깊은 느낌을. 네. 제가 진짜 좀 깜짝 놀란 것은 MG세대들이 이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내 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나.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의 감성은 나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이런 게 바로 우리 정미조 선생님의 목소리가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왔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선생님. 네. 소담이 님께서 요즘에 선후배가 같이 부른 노래들이 많은데. 네. 혹시 정미조 선생님도 듀엣으로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후배 가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우리 최백호 선생님하고는 같이 막 무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이 친구는 내가 듀엣으로 음원도 한번 내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 본 후배가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1호는 아이유예요.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이유가 개혁을 다시 불렀잖아요. 네. 그리고 요 근래에 만났던 가수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손태진 씨라고. 아. 손태진 씨. 네.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래를 리메이크할 때 물론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냥 음악 제작권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 서류적으로 체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데 또 직접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이유 가수가 연락이 와서 선생님께 또 허락을 구하고 또 녹음한 버전도 이렇게 휴대전화로 또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마음에 쏙 드셨겠죠. 선생님.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요. 원체 노래를 잘하는 가수니까요. 김상우 님께도 또 질문이 왔습니다. 정미조 선생님. 아주 그냥 방부제 미모를 갖고 계시네요. 옆에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나이가 드는지 비결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문자가 왔는데. 너무 과찬이신데요. 선생님 혹시 뭐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운동이나 뭐 이런 거는요? 운동도 별로 많이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예요. 그런데 제가 특별한 비결은 없고 좀 소식을 하는 편이고요. 중요하죠? 네. 많이 못 먹어요. 조금만 이제 맛있어서 좀 더 많이 먹으면 그냥 괴로워요. 그래서 소식을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 없어요. 그게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선생님에게는 그게 다행이네요.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소식 이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게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부럽고. 이 정실님께서는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둘 다 못하는 저는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만약에 노래와 그림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우선일까요? 이런 또 곤란한 질문이 왔어요. 우선인 게 없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무용을 했어요. 와 이거는 또 무용이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오히려 무용이 더 먼저네요. 더 먼저죠. 그래서 제 어릴 때 꿈이 사실은 무용가였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고존무용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체조도 하고 학교 때 그래서 또 학교 다닐 때 유명했습니다. 문자들이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공부를 또 하셨잖아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도 한 13년 하셨나요? 네.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13년이요. 그렇게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참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언어가 프랑스어이다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한 6년간 써서 이제 한 580몇 페이지의 학위 논문이 됐는데 그때 진짜 이게 진짜 공부구나. 그건 뭐 시간이 없어갖고요. 밤에 그냥 그렇게 하면 제가 대학교 때까지도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밤을 세면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항상 공부 잘한다 장학금도 받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가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갖고 밤을 꼬박꼬박 세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컨대 튜브로 혼자 이렇게 언어를 배운다든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때가 아니죠. 정말 혼자서 모든 공부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질문이 왔는데 미술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셨는데 다시 가수로 컴백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라는 또 질문이 왔어요. 있었죠. 저는 그냥 대학 교수로서 또 학과장으로서 또 화가로서 활동하고 그래서 정말 1년 12달 잠시도 그러니까 여름방학조차도 그냥 화실에서 그림을 그린이라고 항상 시간이 없었어요. 남들은 골프도 가끔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미술 작업실에만 그냥 아주 그냥 틀어박힌 이런 케이스였군요. 그래서 이와여도 박물관 전시한이라고 제가 스케치볼 크로키를 꺼내면서 모든 걸 다 정리하니까 정리해서 보니까 그 스캔한 작업 드로잉만도 5300점 이상이 되더라고요. 5300점.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드로잉 작업은 만 점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작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작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다시 미술하다가 다시 노래로 컴백하게 된 계기를 찍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 노래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우연히 최벽호 선생님의 어느 무슨 시대에 초대된 적이 있었어요. 노래를 하라고 해서 노래를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잊고 살았죠. 한 2, 3년이 또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저보고 점심을 같이 하세요. 최벽호 선생님께서. 그러더니 왜 노래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아직도 좋은데 노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기획사의 이주엽 대표별을 이제 그날 같이 나왔어요. 소개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이렇게 이 대표는 이제 주로 재즈 음악가들. 그래서 말로니 박주원 씨 이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음반을 내는 분인데 그때 이제 2015년에 이제 37년이라는 앨범을 녹음해서 2016년 이제 다시 컴백 정식으로 컴백해서 LG아트센터에서 제 콘서트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한 게 37년 앨범이었죠. 그 앨범에 수록된 개여우를 듣고 아이유 씨께서 연락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앨범에 수록된 귀로라는 곡을 듣고 이 박성일 음악감독이 정미조 선생님 연락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제가 녹음하게 된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응원의 문자들이 엄청 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개만. 임정숙님. 정미조님. 또 나와주세요. 또 나와주세요 하시는데 어떡하죠? 어머나. 그래요? 또 나와주셔야 되겠는데요? 달려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세요. 5660번님 정미조 선생님 저 완전 완전 좋아합니다. 저 여기 괌이에요. 괌에서 또 문자 주셨어요. 괌에서. 괌이요? 저희가 아침 생방송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듣기가 딱 좋아요. 괌까지 가요? 고릴라 앱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어머나.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해외에서도 엄청 많이 들으십니다. 어머나 해외에 계신 분들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석인숙님 정미조님 그림도 노래도 정말 부럽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 세월이 비껴간 듯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또 주셨습니다. 서보경님 오늘 저는 정미조 선생님처럼 기품있게 세월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 하나하나에도 심금을 울리는 감성. 아침부터 감동입니다. 아침부터 감동입니다. 호강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감사드려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주말 아침에 생방송을 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시죠? 주말 아침에. 네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거의 없어요. 랩피를 오늘 처음 만나보셨고 드라이브 뮤직도 이렇게 처음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선생님 우리 애청자분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설레여서요. 실은 오늘 새벽 3시 넘어서 깼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러고는 올림픽 대로를 착 달리면서 우는데 너무 상쾌하고 여러분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였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선물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정미조 선생님이 박성일 음악감독을 만나서 다시 녹음해서 발표한 이 노래는 어른 되겠습니다. 제목이 어른이고요. 오답 선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답 선물은 천생연부님께서 이렇게 오답을 보내셨어요. 실은 이렇게 보내셨어요. 헤어지기 싫다고 실은이라고 또 오답을 보내셨어요. 정답 선물은 0147번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른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정미조님 귀한 노래 앞으로도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른은 처음에는 그냥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요. 이건 정말 노래 연습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쯡했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좋은 소식 있으면 언제든지 드라이브 뮤직 저한테 래피한테 바로바로 전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뵙고 싶다는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벌써 다 된 거예요? 방금 났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럼 이제 보내드리면서 우리 많은 얘기를 했던 귀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